서울역 고가도로 철거 대신에 지역에 서러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고가도로를 재활용하는 서울로 7017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고립되었던 서울역 일대를 연결하여 보행길로 재생하였다. 서울역 고가도로 서울로 7017이라는 이름은 1970년에 만들어진 고가도로가 2017년에 다시 태어나고 1970년대 차량길에서 17개의 사람길로 재탄생하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17미터 높이의 고가라는 의미를 모두 담은 이름이다. 이 이름대로 서울로 7017은 단절되어 있던 도시를 연결하는 17개의 보행기를 갖추고 있어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로 7017은 서울시의 보행정책 방향에 가장 부합한 도시재생의 일종으로 보행과 도시재생을 양대축으로 자동차가 차지했던 도시를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지우고 새로 쓰는 전면 철거의 시대를 넘어 고쳐쓰고 다시 쓰는 재생이 본격화하는 군수력이 되는 사업으로 기획하였다. 서울로 7017의 개장은 단순히 서울의 새 명소 탄생의 차원을 넘어 길의 주인이 자동차가 아닌 시민이라는 선언과 세계 도시들에게도 이미 보행과 재생은 하나의 트렌드이자 꼭 가야할 미래의 방향이라고 인식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재 언론 등은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와 비교하여 고가 공원에 라는 것에 집중하여 평가하지만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는 보행도라는 평으로 해외에 더 잘 알려지고 있다. 서울로에서는 사계절 축제를 준비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길이라는 테마를 반영하여 퍼레이드 형태의 축제를 기획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행사들이 중지되어 안타까웠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버스킹 프리존이라는 명칭으로 버스킹 공연 유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역시 코로나의 영향으로 중단되어 내가 방문한 시점에는 고가 공원의 다양한 꽃들 사이에서 도심 그리고 서울역을 바라보는데 만족해야만 해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다. 서울로 7017에는 관광 안내소 및 카페부터 목년무대, 달팽이극장, 장미무대, 방방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쉬고 거닐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645개의 원형 화분에 총 228종의 2만4천 주의 다양한 수목을 식재한 아름다운 공중정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서울로 7017은 계획 당시부터 주변 동네의 주민들 반발이 매우 심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서울역 고가도로가 폐쇄하면 주변 지역의 교통 대란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또한 동네 주민들을 비롯한 여러 서울시민들이 고가도로 주변 상권들이 더 안 좋아질 것 등 몇몇 이유를 내세워 우려와 반대를 표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기후가 됐고 이제는 용산구 해방촌에서 서울역 뒷편 만리동 그리고 서울로 7017까지 도심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렇게 걷다보니 김소월님의 가는 길이라는 시기절이 생각난다. 가는 길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그래 까마귀 선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릇기다려 비록 산의 까마귀도 들의 까마귀도 없는 도심 한복판의 공중의 길이지만 꽃들 사이로 수반들에 정체되어 있는 그 물들과 고가 아래에서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는 수많은 차량들 그리고 그 차 안에 사람들이 그리움을 안고 흘러오고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내가 너무 감성적이 된 것인가 서울로 7017은 365일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서소문 일대의 천주교의 순교 역사와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서울역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급성장하던 시절에 건설되었다가 지금은 공원으로 탈바꿈한 서울로 7017까지 돌아보면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 근현대의 아픔과 발전 그리고 희망을 볼 수 있는 느긋느긋한 여유를 부르며 돌아본 나들이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근현대의 아픔과 발전 우리 가까운 곳에서 근현대의 아픔과 발전 우리 가까운 곳에서 근현대의 아픔과 발전 우리 서울로 7017 sería 우진하인 »,5917 aría